얼마나 감사하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감사도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추수를 풍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겨울은 입 다 떨어지고 한겨울을 보내면 쌓아놨던 음식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세월 지나면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 나를 출세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올 때가 있어요. 만약에 감사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한다면 사실 우리는 감사는 일시적일 수 있고 순간적일 수 있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시적인 상황적인 한시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성취하다가도 실패할 때가 있고 잘나가다 미끄러질 때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간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미끄러질 때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얻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잃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그래도 건강 가졌던 것 감사하고 세상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통틀어서 하는 감사. 잘 되니까 감사라는 말은 신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건강하니까 감사라는 그것만 감사면 그것도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 나이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때로는 나를 미끄러지게 하고 때로는 나를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 주셔서 겸손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법도 배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는 11월의 주제만이 아니라 온 1년 내내 주제가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함께해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하여 모든 걸 다 보면 다 세상은 감사투성이에요. 또 왜 감사하느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태양을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태양을 좀 멀리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태어남과 살아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자연적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다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되기 때문에 잘 될 때는 교만, 안 될 때는 절망이라는 이 두 가지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방에다 놓으세요. 이거는 향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놨어요. 놨는데 밤에 침대만 놓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우리 집 들락날락하는 사람 보기하려고 현관에 놨어요. 또 햇빛 비치는 날에는 모든 꽃은 햇빛을 좋아하니까 햇빛 있는 곳에 갖다 놓고 추울 때는 들여다 놓고 그리고 바짝 말랐기 때문에 물을 주고 그랬는데 한 한 달쯤 있다가 죽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래간다고 그러는데 왜 죽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꽃을 어떻게 씁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햇빛도 보여주고 방에다 놨다가 물도 주고 사람들 보라고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했더니 그 집사님은 하는 말이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제발 좀 손 타지 않게 해주세요. 저거는 자연히 가만히 있어야 오래가는 건데 목사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배줄라 그리고 물 주고 영양가 준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댁이 그냥 갈아 놓은 거예요. 제가 저걸 가지고 좋게 해주려고 저 돌덩이 나무댁이 다 빼고 좋은 흙을 갖다 넣고 저걸 덮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저것만도 충분한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손 갖다 댔습니까 내버려 두면 되는 건데 온갖 모든 만물이 내버려 두면 잘 되는 건데 자식들도 넘어져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뭐 이렇궁 저렇궁 누가 너를 넘어뜨리겠느니 뭐 싸워가지고 어른끼리 또 싸우고 제가 아틀란테 어느 교회 주중에 설교하다가 그 교회 정문 옆에 문 안에 들어가서 그 로비에 이게 쫙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곳이고 좋은 곳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 교회는 이렇게 곳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이게 집에 좀 괜찮게 사는 사람마다 이렇게 갖고 있대요. 그런데 다 죽였대요. 그래서 내버린다 그러길래 내버리지 말고 교회 갖다 놓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걸 쫙 갖다 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5개월, 6개월 지나서 보니까 꽃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잘 핀 겁니다. 뭐 했더니요? 내버려 뒀더니 참 하나님의 자연의 솜씨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존재가 옆에 있는 것이 그게 감사하고 은혜지 뭘 돈 달라 뭐 해달라 그래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딸아 내가 뭐 해줄까 엄마 그냥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계시면 돼요.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아이들 돈 툭 던져주고 야 알아서 먹어라 자녀들이 잘 성장하겠어요. 넌 공부해 가서 난 테레비 볼 테니까 그 아이가 정상이 되겠어요. 생각이 깊은 엄마는 얘야 공부하자 너 공부해야 되지 엄마도 공부할게 그래가지고 아이 옆에 책상 갖다 놓고 아이 공부하는 동안에 같이 성경 읽든지 또 책을 읽을 때 엄마가 옆에 있다는 그 아들의 든든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죠. 아이들이 별거 아니 음식이지만 엄마 아빠가 같이 옆에서 먹어주는 척하고 같이 있을 때 그 같이 있다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 부모가 같이 있어도 친구 같이 있어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해 주신다 그 뜻이 인마누엘입니다. 인마누엘 임 together with 같이 함께 누 라는 말은 우리 엘 엘로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 세상은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사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 축복을 받아가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먼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먼 옛날에는 약속으로 함께 계셨고 성령으로 함께 계셨고 신약시대에는 그분이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은 또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경비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크라이스트 앤 메스 주님을 크라이스트 워십 주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겨야 할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샤핑하는 계절로 변해버리고 먹고 마시는 계절로 변해버리는 이 어두운 사회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경비하는 아름다운 자세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고 먹고 살고 죽이고 다투고 온갖 얘기 다 했지만 구약에서 그런 것만을 보면은 우리는 구약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툼과 살인과 죽음과 그 아주 악한 환경 속에서도 틈틈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허물진 인생이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대신 죽는 짐승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요 그것이 구약의 전부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실체 양의 실체 모든 희생 재물의 실체되신 주님이 머무르기 땅에 오셨고 그 얘기가 신약에 있는 거죠 이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신 분의 특징이 메시아의 오심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은 약속을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오신 거 아닙니다 우연히 오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엄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구약에 언급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오신 그분이 33년의 삶을 살면서 공적인 삶은 딱 3년간을 보내셨어요 그 짧은 3년의 생애 속에서 주신 말씀과 그의 행위가 온 인류에게 빛이 되고 모델이 되고 우리의 삶을 생명을 살게 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3년간 그분은 허화로운 사람들을 찾아든지 않았어요 성공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때로는 숨어서 일을 하시고 내가 한 말을 내가 한 이 행위를 알리지 말라 그러기까지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목소리를 크게 친 적도 없었어요 목소리를 외치지도 않고 길가를 번거롭게 다니지도 않고 다니는 모든 곳곳에서 그의 모든 행위를 볼 때 그분 행위로 인하여 온 인류는 큰 감동을 받고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의 그 삶이 가장 모델이 되어 모든 노래의 근본이 되고 모든 시의 근본이 되고 모든 예술과 철학과 사상과 모든 인생들의 가장 모델이 된 딱 3년의 삶을 살면서 저는 20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3년은 터무니도 없습니다 20년을 해도 될까 말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딱 3년의 삶을 살면서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절망에 빠진 자도 그분을 만나면 일어섰어요 죽음을 당한 사람도 그분을 만나면 다시 살아났어요 용기를 갖고 왜곡된 인생이 그분을 만나면 다시 정직한 인생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3년간 보이신 다음 그분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세상에 그분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죽을 짓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그것은 신비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시고 죽으시면서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실망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힘이 없으니 죽었지 힘만 있었더라면 그가 빽이 없어서 죽었지 빽이 있었더라면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모순에 보이는 모순처럼 보이고 뭔가 이상하게 얼클어진 일들을 보면 뭐야 이거 다 엉터리 아니야 세상에 뭐 이런 모습이 다 있어 라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 텔레비에서 어떤 소설 같은 연극이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올 때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면 저거 엉터리다 잘할 수 있느냐 저렇게 불쌍한 이게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오해도 가만히 보면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을 보면 다 잘 되니까요 작가는 압니다 작가는 작가는 상황을 막 엉터리 그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끝에 가보면 아 이래서 그런 거로구나 하고 작가의 의도를 알면 모순처럼 보이는 영화나 연극도 드라마도 다 이해가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모진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 그런 거로구나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나의 허물과 죄 마치 구약시대에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죽는 건 짐승이 죽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짐승이 피를 대신 흘려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을 잡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야 될 인생 대신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듯이 세례의환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오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그 사랑 감동되어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이 당하신 모든 일들 아하 우리의 우여한 죽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사는 먹고 마시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잘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연들 오해될 만한 일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범한 수많은 죄악들 구약성경을 구태에 읽지 않아도 온 인류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온갖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있느냐 감옥을 많이 지은다고 대학을 더 많이 세운다고 더 많은 물질을 줘서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의 요소 결코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찼는데 무슨 수로 인간은 감사함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크리스도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비밀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려고 하는 Being Together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서 흘러가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엄청난 쇼핑 세일이 이뤄지니 그날에 그것도 한번 해보러 가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면서 있는 바에 족하며 넉넉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과 즐거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이런 얘기로 가득 찬 겁니다 아무리 구약을 다 잘 읽어도 우리 잭과 같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의 흔적과 그 약속을 읽지 않으면 구약은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본받을 필요도 없고 교인받을 필요도 없는 죽고 죽이고 먹고 사는 세상의 이런 일들은 구약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에도 다 있어요 세상 역사에서는요 희망이 없어요 구세주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간의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서 민족을 초토화시키고 죽이려는 그 상황입니다 우시아왕 때에 유다왕 아하스왕 때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는 위태롭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랑간에 예언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만웰이라리라 이게 무슨 뚱당한지간지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것이고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마치 구약에 예언서 예수 그리스로를 향하는 그런 예언의 성격을 가진 것을 아예 빼놓고 나면 이 말은 이해가 안되는 말입니다 나라는 온통 적굴에 포유되어 있고 국가는 풍전 등화의 위기 속에서 절대절명 구원이 꼭 필요한데 도대체 누가 구원해준다는 거냐 군대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엄청난 무기가 필요한 이 시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이사의 71장에 가면 이런 말입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실할 것이오 다이사의 아버지가 이세라 그런다면 어떻게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아니 그분이 세상 떠난 지가 언제인데 그게 누군데 거기서 싹이 나고 언젠가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뭔가를 결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이냐 오늘 그 이야기는 메시아의 탄생이 아주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보이진 않죠 옛날 거울이 보면 심히해가지고 정확히 보이지 않듯이 거울에 서리가 끼면 잘 보이지 않듯이 구약은 먼 미래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지만 가끔 가끔마다 선지서에는 이런 메시아의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사회는 점점 어두워 갔어요 오신다는 메시아는 보이지 않고 약속은 했는데 언젠가 온다 그러는데 점점 멀리 보이는 것 같은 희망이 점점 사라져나옵니다 마치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처죽이고 민족의 구원을 일으키려고 한 번 그런 포부를 했다가 그만 쫓겨가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뭘 좀 좋은 말을 마음을 먹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40년간 어두운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점점 멀리 멀리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은 빛을 보려면 웬만한 빛을 꺼야 됩니다 빛을 환하게 보려고 그러면 우리는 캄캄한 데서야만 진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리고 그럴 때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리고 그럴 때에 때로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짜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내가 믿었던 재물이 다 사라지고 내가 믿었던 건강이 다 형편없이 무너질 때에 그때에서야 발견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캄캄할 때에 우리는 뭔가를 깨닫는 것처럼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리고는 미시아가 온다는 약속은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구약성경은 뜨문뜨문 연속도 아니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뭔가 예언을 하는데 앞뒤 상황과는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어두운 사회에 뭔가 언젠가 큰 빛이 나올 것을 예견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미가소 5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아무것도 아닌 작은 가문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익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사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 당시에 누가 보면 2장 4절에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미시아의 오심 직전에 이 예언들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말 하죠 두고보자 두고보자 두고보자는 넘치고 무서운 놈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끼리 두고보자 그러는 것은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두고보자 하는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엄청난 나중에 심판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의 긴 세월을 통해서 가끔가다 조금씩 조금씩 나왔던 모든 예언들이 신학시대에 본물처럼 쏟아져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 출연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이 모든 모습들을 오는 우리는 보면서 이 어두운 사회가 이대로 어두워질 거냐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사라져갈 것이냐 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에 맞추지 말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맞추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예언들은 그 앞서 이사야 40장에서 시작된 위대한 예언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사막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벌이라 인생을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뭐라고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2장은 좀 더 구체적인 메시아의 출연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모든 삶을 볼 때에 구역의 모든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신약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조만간 우리 모든 세대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사야 40장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의 연결을 말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어느 한 사람이 썼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말해놓고 이루어졌다고 말하면 되니까요 연결시키면 되니까요 그러나 수천 년간의 긴 세월 속에서 수십 명의 저자들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한 분의 영적인 지도가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의 원 저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글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고 이미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분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오실 것을 믿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성취한다는 말이냐 무엇을 행한다는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 가난한 자 부한자들은요 말씀을 들을 만한 여의로운 공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물질에 부여하고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얘기해 볼 때도 그렇죠 똑똑하고 돈도 있고 친구도 많고 배경이 든든한 놈들은 부모가 붙잡아 놓고 얘기해도 잔소리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엄마에게 모든 걸 기대는 아이는요 엄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요 오늘 이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권력 있는 자 부한 자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찬 자 지체 높은 사람들 그들은 복음이 따로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성도들 몸은 교회와 있지만은 이미 머릿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만족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리스를 알려고 하는 고래 소식에 대한 절박한 얘기가 없이 그냥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빈 마음의 소유자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마음이 상한 자 예수님께서도 맡아보고 에통하는 자는 복인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난이라는 것은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했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입니까 질그릇처럼 깨지기 좋은 존재인데 이런 상처받은 인간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의지하여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상처입은 갈대처럼 흐느적거리는 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이 여자로 어떻게 보면 좋겠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죽여라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 찢긴 갈대같은 상한 갈대같은 사람 편에 서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 이 세상에 지금 포로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포로는 옛날 전쟁할 때에 이긴 군대가 이긴 나라가 적국에 있는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다 들고 와서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포로입니다 지금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야만 포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의 자본주의라는 물질중심 사회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수많은 죄의 포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인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죄가 들어있고 그 자유 속에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로인 줄을 모르는 채 나는 자유인이다 말하는 현대의 면이 많습니까 누가 보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눌린 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눌리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의 임재 임마누엘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포로되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삿개오라는 인물 그도 역시 물질에 포로됐던 사람이에요 동족이고 뭐 할 것 없이 다 세금 걷어서 어느 정도는 주고 다 자기 착복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가 임재할 때에 그거 한 고백이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몇 배를 갚아서 다 갚겠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인생의 참모습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마태범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이나니 가난은 슬픈 일이지만 또 아픔도 힘든 것이지만 사실 그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은요 무슨 말인고 하니 다시 숨 쉬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숨 쉬게 한다 때로 우리는 숨이 막히죠 기가 막히고 답답하죠 그럴 때 주님을 향해 있는 성도는 다시 숨을 쉬고 소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숨 막히는 수많은 인간의 모든 일들 산소가 없어서 호흡이 곤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사가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숨가 끈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 오늘 숨가쁘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힘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희망을 던져주는 것인데 예수 없는 사회는 예수 없는 인생은 그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찬성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에 내 모든 근심 내 모든 인격과 삶이 변화여 새사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위대한 오심을 약속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